자 지금 무릎이 지금 하도 옷가게 사장님인데 무릎이 하도 많이 서가지고 지금 무릎이 지금 나갈 판이라서 어 근데 이렇게 가볍지? 네 이거 붙이고 나서 지금 5분 딱 됐는데 가벼워서 아까부터 찍어 놓을 걸 갖다 그래 그러니까요 어머 여기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? 네 어머 여긴 어때요? 아 지금 얘는 무거워요 무겁지 아 우두둑 우두둑 거려 여기는 구두둑 거리지 근데 여긴 지금 가벼워 어 신기하다 지금 붙인 지 한 딱 5분 됐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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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죠? 어머 이거 이상하네 오디에 붙였는데 이게 바로 보로카모나 블랙 다이아몬드 특징이랍니다 어머 진짜 가벼워요 사장님 그렇죠? 어머 이거 무색한 거 홀린 거 같아 여긴 지금 무거워 얼굴 안 나오니까 이거 나한테 블록 올려둬잖아 어머 어머 신기하죠? 어머 오늘 나한테 착한 일 해가지고 야 조명을 내가 싸게 사는 바람에 내가 이거를 아프다 하니까 이제 갑자기 우연치고 이렇게 한 옷가게 매장에 와라 이럽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착하면 복이 온다니 감사해요 여기까지만 하죠 진짜 인정하네 정말 아프다니 결혼 거고 jeune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